야 두개 먹었잖아! 히나 리나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이번엔 달려볼까 한번? 말을 계속해서 목이 타는거야 위스키 아니에요 술 안먹습니다 사다리요? 아니요 안탔어요 안탔어요 저쪽에 사다리가 있다는 얘기구만 그 정도면 굉장히 독한 소리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독한 소리에요 저쪽 방향인가? 아 맞아 하트풀 이 앞에 있다고 그랬지 아 그래요? 하하하하하하 이 길 괜찮다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지 않나요 방금? 방금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한두 대만 안 맞았으면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길로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 얘 사다리 있는거 봤어요 얘 에브님 말씀하세요 제가 터뜨릴 수 있는게 있나? 이 길로 가면 캐릭터 옷이요 잠깐만 일단 이거 죽고 나면은 캐릭터 옷 한번 다른거 한번 봐볼게요 뭐 있으나? 어? 일단 여기가 하트풀이랬어 어허 어? 오른쪽에? 여..아 이게 문 여는거인가? 오케이 에잉? 잠겨있다고? 어? 보자 지금 들고 있는 옷 중에서 가벼운게 뭐가있지? 아 이제부터 시작해요? 어 이거 이쁘다 오 이거 이쁘다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새로운 간지템을 구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음 이거 아니고 간지나지 않나요? 완전.. 완전 간지가 잘자 흐르는데? 아까 그 무기가 있다고 하길래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무슨 무기가 있지? 아 저는 가면이 트레이드마크라서 가면은 쿨강 해야돼요 예! 별인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가주세요 저도 별인님 방송 다음에 하실때 놀러가시면 놀러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자의 가죽요 저의 가죽요 그니까 뭔가 특수법이 있나보네 말해다왔어 아니 뭐 가서 죽으면 죽는거죠 그런거 신경 안쓰잖아요 어차피 전 네 뭐지? 하하하하 하학 와아아아 뭐지? 이거 뭐지? 아뇨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감성통 빠진 형 어서오세요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복수해야돼 김조 8173 유모 서세요 가자 이리와 너 어디서 나타나는거야? 저기서 나타나는거야 내가 상자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넌 내가 상자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 더러운 자식 너 어디가냐? 너 어디가? 에? 저 어디가? 가면 안될거 같은데 느낌이 지금 가면 안될거 같은데 여기 내려가면 뭔가 저주걸리고 어차피 언젠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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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가보자 저주bey 시작 자 먼저 terms 뭐 저주야 맨날 받고 사니까 피 계속 깎이네?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는거지? 거의 다 왔는데? 음 와.. 애들 몰려있어 아 그래요? 리얼캣님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럴땐 또 필요하지 저주 따위 무섭지않아 반지가 대체 어디에 있더라? 반지가 어디에 있더라? 아 오케이 여기있어 그냥 무시하고 갔다가는 애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음 음 좋아 가보자 그래 간지 간지를 위해서지 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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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일로와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타이밍상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전 게임을 정품을 구입해서 하는 비즈입니다 예 아니 어차피 못 끼는건 알아요 이때까지 못끼도 그냥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저 끼려고 가는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가는거에요 룩이 너이씨 지금은 고전 게임 진행중인건 영혼전서5가 있습니다 이씨 잡았어 일단 잡았어 보자 가자 뭐지? 뭔 탭입니까? 예 갱끼님 영화의 대검 일단 먹은거지 지금 일단 먹은거지 템은 아 저거 아까 왼손으로요 일단 알겠습니다 간지를 위해서 아 저거 그러면 그 용철대검처럼 뭔가 뭐가 있나보네 잠깐만요 이거지 이게 기량이 필요한가 예 예 열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포같은 사과라는 게임은 아마 좀 강력하게 할 것 같은데요 포안사과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안사과 같은 경우는 방송을 위해서 유저패치 제작자분에게도 지금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아니요 예 이게 양손가게 아니에요 오quiera 야 이거 p武 패드 이렇게 당하면 기분 더럽다 이게 누가 쓴거야 아스 어쩌고 걘가? 제가 말하려고 했잖아 성우님 어서오세요 걔 공격 생각나더라구요 음 그래서 간지가 난다고 하는거구나 걔 별로 안좋아했는데 아 걔네 하벨셋으로 조졌다 생각해보니 야 뭐야 뭐야 버끄야? 그래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잠깐 벌집을 건드렸구나 아 진짜 저걸로 PVP 잘하시면 간지가 나겠는데? 그렇죠 아까 용철 꼽으라고 하셨으니까 글로 가야될 것 같아요 예 꼭 꼬우면 되겠지? 소울이 얼마이나 있었지? 소울은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떨어뜨린 소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떨어뜨린다고 그러더라고 죽이고나면 흑 다시 와야돼 다시 와야돼 다시 와야돼 한 번에 한 번에 할까라고 생각은 안했어요 하아 예 차근차근 갑시다 차근차근 아 오늘 참 난리 덥네 아이씨 다 떨어졌네 아 아 아 아 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잠깐 좀 이따 냉장고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흐으으으 흐으으으 흐흐흑ㅋ 잠시 한 한 15분정도면은 편의점을 갔다 올 수 있긴한데 하는 생각은 어서오세요 아 술 아닙니다 술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술 입에도 못돼요 전 술 입에도 못돼요 가자 가자,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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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응?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저기서 왜 불렀지? 주인을 말을 듣지 않니, 손가락아 알겠습니다 손을요? 그런다고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을 것 같은데 음? 음? 에잇, 에잇 했는데? 하트 좋죠? 사랑이 넘치는 아, 그래서 보스는 언제 나오는가? 저번처럼 아침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잠깐만 지금 네, 일단 좀 알아듣게 써봐, 한글로 써놨는데도 못 읽겠네 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얘한테 지금 화염대미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대미지를 절감하는 건가? 30분 정도요? 아, 그럼 그리... 잠깐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간지를 위해서 더 없나? 오! 오! 뭐지? 믿을 수 없는 간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레버요? 알겠습니다 오, 간지가 철저히 흐르고 있어 뭐지? 애들이 오다가 죽네 네 그래요? 불 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불 쪽으로 좋아, 가자 이것도 레버인가? 너 뭐하냐? 오! 저거 와...왜 저리 아파? 저거 아, 저 스타킹을 참 좋아합니다 커피색 3호, 네 그 다음 검색, 이놈 다 좋아해요 그냥 좋아한다 보니 별 뜻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듀오쇼크3보다 크거든요 이거 커요 안 보이죠 이거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4가 더 크거든요 저는 좀 손이 큰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듀오쇼크4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 바뀌어야 돼 야 너 한 명 바뀌어야 돼 그치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중앙으로 가면 된다고요? 얘 3보다 커요 커사만이 어서오세요 야야야 물약 좀 먹자 일로와 너 일로와 넌 찌르기를 하겠지 난 디잡을 할거야 야! 치사하게 놀래?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손이 작으신 분들은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어요 3 이거 4 잡다가 3 잡으면 불편해서 못 써요 너무 작아서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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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박 1패드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걸 때려보라고요? 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에브님 PC판하고 PC판하고 풀스판하고 다른거에요 PC판하고 풀스판하고 는 브루룸 버튼이 달라요 데몬즈 소울은 제가 풀스트로 했었는데 다크 소울 1만 제가 PC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더라구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박하고 PC판이 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돼 안돼 안돼 네 근데 PC판은 동그라미 버튼이 브루기라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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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버튼이 그렇게 바뀌어있는거니까 헷갈리죠 특히 동그라미 X가 확인 취소 버튼이 북미판하고 여쪽하고도 다른 경우가 있다보니까 죽창에 맞았어 죽창에 죽창에 맞았어 그쵸 국성성님 어서오세요 이번 엔딩곡에 가시 한번 떠내야 되겠다 게임 도중에 틀기는 그렇고 저작권이 있으니 너 또 뭐해 좋아 죽이고 아닙니다 뭐 힐링이 되신다면 다행이죠 아아 내가 진짜 이거 오늘 왜 디엘씨 이거 투 엔딩 포스까지 보려고 하다가 이놈 포스 나오지를 않고 포스 나오지 않고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직 예 한참 더 가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보긴 보는데 지금 못잡는거 아니야 일로와 인간힛 어어어 옆에 레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아까부터 그거 하고 있었죠 뒤잡아 한다고 어? 어? 뭐해 너 얘가 나한테 원하는게 뭐지?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다시 양손으로 들었죠 아 이게 쇼크세요 오 오케이 오 좋다 조금 더 좋아지자 야 우리 조금 더 좋아지자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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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괜찮지? 오케이 아 우리 이쁜 누나 간지 난다 자폭 왕자요? 알겠습니다 일단 쭉 가야되겠지 저는 제가 그게 역회로 성전하는건지 모르고 했어요 그냥 간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되던데 저는 원래 남캐였습니다 여러분 오 연기다 그리고 재밌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디폴트 캐릭터에요 까다 커스트마이즈가 하나도 안했어요 저 원래 그런거 하자는거 별로 안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남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죠? 하고싶어 생각冬 referee 자폭한다더만 안타지 아 이게 아니잖아 이 공기가 아니잖아 헷갈렸어 얘 뭘 하고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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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얘들이 이 정도일 리가 없는데 뭐 뭐가 날 왼부하게 만들려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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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조금 안맞았어 깜짝이야 까짱 ились 날씨가 미국 지민 이 지민 이디 이 지민 지민